힐러만더 산책 가고싶어요? 오이 오이 가고싶어 미안해 얼른 가자 갑시다 옷을 갈아입고 갑시다잉 오늘 해가 아주 쨍쨍해서 산책가기 아주 좋을 것 같아 굿굿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가자 옷을 갈아입었고요 옷은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거의 한시간 동안 밖에 있으니까 아주 장갑에 철벽 방어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피스템 이어폰 꼭 있어야 돼요 너무 심심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오이 미안해요 먼저 미안해요 스테이기 스테이기 들어갔죠 산책가기 어 만두 왜 들어갔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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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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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천천히 먼저 천천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람은 찬데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해가 쨍쨍 하네요 오전 산책은 산으로 해서 호수로 내려와서 한 바퀴를 뱅뱅 졸 예정입니다 천천히 잠시 천천히 오후 정하 반 소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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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